오늘도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열심인 렉카 기사 브래들리 그런데 브래들리는 영화 시작부터 렉카 기사에서 백수로 신분이 강등되고 마는데 심지어 집에 돌아오니 아내의 로렌은 뭔가 엄청나게 수상적은 냄새를 풍기고 있었고 각각의 빨라의 일에 강락이 줄 수 없지 결국 자동차와 함께 브래들리의 속도 터져버리고 맙니다. 브래들리는 로렌을 조져버리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일단 이유를 들어보기로 하는데 사실 이 두 부부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아이를 유산한 이후 자연스럽게 둘의 사이도 소원해졌고 그 생활이 반복되다 지금에 이른 것인데요. 살아있는 부처 브래들리는 자신의 잘못도 인정하며 다시 부부관계를 회복해보기로 했고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가기 위해 브래들리는 예전에 몸 담았던 조직에서 파트타임 알바를 뛰기로 합니다. 18개월 후 브래들리는 어느덧 조직 내에서도 완전히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었고 임신에도 성공하여 둘의 부부관계는 예전 어느 때보다도 좋은 상황이었죠. 이오소 이오소 브래들리는 조직에 소속된 친구 길의 소개로 멕시코의 갱단 두목 엘레하자르와 협업을 하게 되는데 딱 봐도 상태가 안좋아 보이는 인간들이었지만 브래들리는 출산휴가라는 달콤한 꿀을 못번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멕시코 갱단놈들과 브래들리는 시작부터 삐걱대기 시작하는데 다행히 브래들리 일당은 별 탈 없이 물건을 손에 넣게 됩니다 하지만 멕시코 갱단놈들은 끝내 브래들리의 말을 듣지 않고 트롤짓을 해버렸고 결국 브래들리는 경찰에 붙잡혀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상남자 중의 상남자 브래들리는 끝까지 동료들과의 의리를 지켰고 여전히 정권이 첫째가가 벽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브래들리는 아내와의 작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리를 지킨 대가로 브래들리는 7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렇게 브래들리의 슬기로운 깜빵 생활이 시작되는데 시작부터 간수에게 찍혀버린 브래들리였고 브래들리는 몸도 정신도 만신창이가 되고 맙니다. 한편 브래들리가 감옥에 가고 혼자가 된 로렌에게는 불청객이 찾아왔고 브래들리에게는 갑자기 웬 남자가 찾아오는데 알고 보니 이 남자는 멕시코 갱단 두목 엘레하사레가 보낸 사람이었고 브래들리는 로렌과 아이들에게는 자기를 살리기 위해 브릿지라는 인간을 죽여야 하는 임무를 받게 됩니다. 임무 환수를 위해서는 먼저 레드리프 교도소로 가는 것이 첫 번째 과제 브래들리는 자신에게 고깝게 굴던 간수를 쪽가 패버렸고 그렇게 브래들리는 성공적으로 그 악명 높은 레드리프 교도소로 이감됩니다. 악명 높은 교도소답게 간수들의 비주얼부터 갱단 처리가라고 브래들리는 고깃을 지켜놨고 킬던 간수ía 브래들리는 신경라는 패널들렌이 그리고 그 단순을 밀어넣을 강하는 것 같아요 브래들리는 격렬 세대 브래들리는 격렬 세대 ivities 다른 상를 가까웠습니다. 슬라이킹하고 명wickeln 깜빵의 비주얼은 그야말로 쓰레기장이나 다름없었죠 마당으로 나온 브래들리는 정보 소집을 시작합니다 브릿지라는 남자는 이 최악의 교도소 안에서도 가장 시공창 같은 곳에 박혀 있었고 브래들리는 이제부터 정신병자가 되기로 합니다 정신병자로 전직한 브래들리는 드디어 레드리프 교도소 가장 최악의 시공창인 99동에 갇히게 되는데 브래들리는 사례를 사용하는 것을 환경했죠 브래들리는 사례를 사용하여, 부듽을 사용하여, 발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브래들리는 이 상황에서, 서둡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리스마스에서 이 정도면 아까 처음 해봤던 깜빵에게 쓰레기장이라고 했던 걸 사과해야겠네요. 깜빵은 미안해. 하지만 99동에 왔음에도 브릿지라는 남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고. 그곳에서 브래들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바로 엘레아사를 패거렸습니다. 브릿지라는 남자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고. 알라하사라는 간수까지 모두 매수된 이곳으로 브래들리를 유인해 족치려는 속셈이었던 것이었죠. 결국 브래들리는 간수부터 죄수까지 모조리적인 99동에서 최악의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브래들리는 이 영화의 주인공이죠. 분노게이지 맥스가 된 브래들리는 역습을 시작하는데. 처음은 뇌물을 먹은 간수들부터 가뿐히 조져주시고. 이어서 엘레아사를 패거리 차립니다. 어차피 갈 때까지 간 인생. 브래들리는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엘레아사르 패거리를 전부 조져버렸고. 브래들리는 마지막 남은 엘레아사르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브래들리는 마지막 남은 엘레아사르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요리하기 시작하는데. They will not listen to you. Call off your guy. I'll make no such phone call. Tell me your coat or it's the other leg. S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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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 you to hear something. I already heard, 엘레아사르, serious. I don't want to do this. But I will. I will tell them to release your life. 결국 천하의 엘레하사르도 이 무시무시한 협박 앞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로렌과 아예 안전만 확인되면 브래들리도 더 이상 이난리를 피울 이유가 없죠 로렌과 아예 안전만 확인되면 각종의 준상 전퇴기 류창에서 말린 여자 от시 BCE 를미한 기술은 브래리 지키기 류창에 있음 브래들리는 로렌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겼고 엘레아사르를 처형한 브래들리가 자신의 상남자다운 삶을 마감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2017년 개봉한 영화 창사의 속의 혈투는 코미디 영화 배우로 유명한 빈스본이 주연을 맡은 작품입니다. 제가 그동안 깜빵 생활을 다루는 영화를 많이 봤지만 그중에서도 이 정도 수준의 상남자 캐릭터는 처음인데요. 영화가 담백하고 조용하지만 그 폭력성만큼은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맥스를 유지하고 달려가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주인공이 참 멍청할 만큼 우직하고 스토리도 그에 걸맞게 직선적이었지만 가끔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B급 감성의 영화가 땡길 때도 있는 법이죠. 아내와 아이를 구하기 위해 몸소 지옥으로 떨어진 남자의 이야기 영화 창사의 속의 혈투 추천드리며 저는 이만 퇴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비올리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